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큰일입니다. 큰일. 나라가 이렇게 이제 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민주당 3% 앞섰다고 했는데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20%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부산에 검정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조선일보가 사설을 써놓은 걸 보게 되면 참 조선일보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나라를 다 말아먹을 생각이구나. 국민들이 투표권 행사를 여러분들 빼앗기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늬만 대한민국이지 그냥 여러분들 그 나라가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투표권을 빼앗기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도 진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조선일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식자층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무심해가지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3%포인트 앞선다더니 22%포인트 패배 이 정도면 여론조작이다. 여론조작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결과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딱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말 참 나라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설 써놓은 걸 보니까 참 이 정도 여론조사 오차면 여론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 조략, 조작하려 한 것이다. 김보준 씨가 만든 아마 여론조사업체가 10월 11일 날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서고 있다. 여론조작도 문제지만 선거결과를 그냥 조작하지 않습니까? 선거결과를.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는 진짜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거죠. 엉터리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그 심각한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 사물을 담당한 다음에 선거결과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결과를 조작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10여 년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걸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주 그냥 극장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한 거다 이야기죠.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타락을. 북한은 완전히 전체주의가 완성됐지만 남한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올라타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올라탄 거죠. 다 합니다. 한동훈이가 모르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다 침묵한. 조선일보 주필이나 사설위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참 제가 17일 부정 여론조사업체를 연구 퇴출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아니 그 선거법 여러분들 여론조사 여러분들 조작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일과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참 오늘 조선의 그걸 보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죠. 10월 16일 날 부산시 검증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 딱 내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국민의힘의 유일현 후보가 5만4천표 더불당의 김경지 후보가 2만8천표 조작하지 않은 상태의 이름 득표수 격차가 국민의힘의 유일현 후보가 2만6천3백12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을 표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몇 표를? 6,552표를. 6,552표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전산조작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더불음주당의 김경지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표를 만들어 집어넣었겠죠. 전산조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선거안이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했으니까. 그래서 2만6천3백11표 격차를 6,552표의 유령 사전투표지수를 김경지 후보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격차를 줄인 거죠. 1만9천7백6십셋표를. 이게 재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게 최종결론인 겁니다. 밑에 추정치 발표는 조작 이전 상태를 복구한 것. 위에 선거안이 발표는 조작된 상태. 그럼 추정치 발표가 조작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복구했냐. 선거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사용한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추정을 가능한 거죠. 조작되기 이전 상태에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의 득표수. 이게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표를 만진 거죠. 관외 사전투표 96표. 90여 표에 유령 관외 사전투표자 더해진 수치입니다. 96표 이꼴은 진짜 관외 사전투표자 수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해준 투표자 수. 그 다음에 서재 1동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652표.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노란색 이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340표만 되면 정상인 겁니다. 서재 2동 1145표 김경지 후보 513표 서재 3동 1375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지금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은 진짜 더하기 가짜인 겁니다. 진짜 더하기 가짜를 이렇게 더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정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조작했냐. 사전투표장에 5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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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별 하나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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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별 하나 넣어준 겁니다. 프로그램 간단한 거죠. 전산장비를 동원해가 여러분들 투표장에 스캔해가 여러분들 사람이 찍하고 이런 투표지가 교부가 되면 5명이 교부들 때마다 허수 가짜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구와 함께 더해주는가 더블당국과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한 겁니다. 새로운 걸 하나도 없고 지난해에 실시됐던 10월에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사람이 진짜 올 때마다 한 장 이런 가짜를 만든 것을 검정구청은 5사람이 올 때 5장마다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를 만든 거죠. 나라가 큰일입니다. 앞으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지 선거가 무너진 나라라는 것은 계급이 생기는 걸 뜻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 해먹는 겁니다. 올해 취업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개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가 다 뭐죠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계급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동별로 몇 표를 집어넣는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얼마를 대준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되면 표를 어떻게 만들는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 관외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96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 96표 안에 가짜표가 25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표는 96 빼기 25입니다. 서재 1동에 선관위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2표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짜표가 몇 표가 들어있는 13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유령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39표입니다. 서재 2동에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513표를 얻었는데 이게 가짜인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숫자. 영어 표현으로 man made in number입니다. 513표에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위조해서 집어넣어준 것이 223표인 겁니다. 진짜로 더불당 후보가 얻은 것이 513표 빼기 223표입니다. 이런 짓을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그냥 글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악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하다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탄압을 한 겁니다.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대통령부터 시작한 천부가 입을 다물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이게 천부가 뭐죠 지도청들이 힘을 합쳐간 나라가 망하는 일로 북한하고 차이가 뭐가 없습니다. 그쪽은 내놓고 선거하는 것이고 이쪽은 정직한 선거하는 것처럼 다 조작을 하는 것 이래 가지고 옛날에는 심각하게 반성했는데 이제는 심각하게 반성하는 게 제가 방송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 역사상 10년째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해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나라가 망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여러분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몇 표를 얻었니까 여기 다 구할 수 있는 이 왼쪽이 여러분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완께 더해 준 수치고 오른쪽은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리에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다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71표를 받았습니다. 이걸 96표로 올려준 겁니다. 서재 1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3표 관내 사전투표 173표를 받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몇 표로 올려준 겁니까 312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서재 2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290표를 얻었는데 그거를 유령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줘 가지고 몇 표를 만들어 줬습니까 513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규칙을 썼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겁니다. 표를 넣는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표를 집어넣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물 보관하는 장소에서 표를 집어넣었겠죠.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개표장에서 표가 발표한 것과 딱 맞아떨어졌겠죠. 표를 집어넣은 것은 내가 증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조작한 것은 제야 전문가가 다 증명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계속되어 오는 겁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기사건이 그렇게 많은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내놓고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 윤 대통령 입 다물 거고 다물죠. 허우대가 멀쩡해 그러면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겁은 많고 하니까 마누라 보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나겠습니까.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뭐든지 조작하는 민족이 된 거죠. 북한도 여러분들 엄청난 나라지만 이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부산금정구청장선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모두 6,552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반께 더해 준 거죠. 관외의 사전투표에 25표를 더해 주고 관내의 사전투표에 6,527표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에 응한 사람은 검정구청선거에서 32,762명입니다. 그러나 6,552표에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서 이걸 합쳐 가지고 32,762표 더하기 진짜 6,552표 가짜 이걸 더해 가지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39,314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6,552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전산상으로 5명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올 때마다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그 위조투표지가 더불당 후반께 더해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돌려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보면 이렇게 6,552표를 더해 가지고 조작하기 이전에는 국힘당의 유일현 후보가 2만 6,315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6,552표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안께 더해 가지고 1만 9,763표 차이로 표수를 줄인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했고 2020년 선거에도 총선도 사용했고 2022년 선거도 사용했고 지방선거죠. 2024년도 총선도 똑같이 조작방법 선거입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나라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혁신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것이고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짓을 30년, 40년, 50년 하겠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거예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남북한 체제에 비교해 가지고 받은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삶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외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체제는 전부가 다 공개하고 같아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고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검정구청장 선거에 사전투표율이 17.45%인데 그거를 20.88%로 뻥튀기하고 이 차액만큼 위조투표율을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줬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밑이 조작되기 이전입니다. 위가 조작된 이유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대 당일 비율 이 0.64가 무슨 말인고 하니까 김경지 후보의 표를 보면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64장을 받은 겁니다. 조작하기 이전에. 여기 위주로 보시면 1.01 조작하고 난 다음에 공짜표가 그냥 더해진 거 아닙니까. 조작된 표가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01장을 받은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율을 33% 받았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율이 44%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숨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무실 창고에 들어있는 그런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나 그런 건 다 숨길 수가 있는데 어떻든 숫자를 발표해야 되니까 이 숫자를 발표하게 되면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되더라도 이 나라의 지도청들이 전부 다 이걸 다 덮는 겁니다. 대법관, 대통령, 당대표 다 덮는 검찰, 경찰 다 덮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썩은 나라가 된 겁니다. 도무지 저는 어디부터 수선을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들어올 정도로 부패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표가 우리 함께 주는 거가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썩은 나라가 돼버렸다. 그리고 자식들하고 함께 부정선거 여러분들 도가니 속에서 그냥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야 이게 주는 게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